신호에서 직진하다.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동해시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으로 주행하다. 반대편 차선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민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